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작가님의 철학과 비전,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었던 분야, 내가 하고 있었던 분야가 기본적인 분야였지만 그걸 새로운 분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나만의 운명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도 있겠지만, 먼저 나를 바꿔주는 운명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딱 기억나는 분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정말 말썽꾸려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네, 너무 많이 치고, 그러다가 여러 학원들을 막 끌려갔었어요. 침착해지는 학원 위주로 가셨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산학원을 갔는데, 주산을 발밑에 놓고 로라스케이트 탄다고. 그렇죠. 다 망가뜨리고, 아무튼 뭐 피아노 학원 갔다가 위에서 신발 신고 위에서 건반 위에서 뛰다가 또 문제도 생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대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 조금은 문제가 심각했던 아이였다. 그런데 강제로 서약원을 끌려갔었어요. 서약원은. 네, 강제로. 그런데 저는 뭐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권유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등록을 하고 글을 쓰는데요. 먹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맨 처음에 가면 하죠. 네, 그런데 먹을 가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은, 30초도 제자리에 그냥 못 앉아 있습니다. 몸이 막 궁금하고 막 비틀리거든요. 야, 이거 먹을 가는데 이게 막 다 튀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려고 하면 또.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제 눈앞에 하얀색 벽이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안 볼 때, 그 벗으로 그 벽에다가 이렇게 한번 장난을 쳤어요. 먹물을 튀겼군요, 그랬더니. 네, 획을 이렇게 그은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못 보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어야지? 그래서 먹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선생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한테 웃으면서 좀 기억나는데. 너 참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저는 문제를 일으켰고, 그러면 전부 다 내쫓았거든요. 야단 맞고.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좀 다시 보상해드리고. 이번에도 또 쫓겨나겠지, 뭐.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내가 안 그래도 이 하얀 벽이, 맨날 하얀색 벽 봐가지고 식상했는데. 야, 너 잘 됐다. 네가 여기를 검은색 벽으로 좀 칠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이거 경식적인 허락을 막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먹을 많이 갈아야 많이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이거 30초도 가만히 못 있는 제가. 먹을 갈고 나서 시계를 보면 한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막 칠했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까만색 벽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깨끗한 까만색 벽이 안 되지, 라고. 그러니까 먹은 그때그때마다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습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먹색이 검은색이지만 똑같은 검은색이 아니다. 진한 검은색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신 게. 무슨 일이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해줬던 사람. 또 저한테 뭔가를 잡아줄 수 있었던. 그래서 이분이라면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글씨를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한동안 연락이 또 끊기셨다가. 수년 전에 정말 십몇 년 만에 연락이 돼서. 경기도 이천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뵈러 갔는데. 진짜 나무 밑에 모션 있고 이러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뵀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원에 등록했을 때 저의 기록부였어요. 갖고 계셨군요. 그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은왕양선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있으면 그것을 좀 덮어주고. 잘한 게 있다면. 정말 칭찬해줘라. 이 말인데. 저한테 그게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산만했으면.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더 칭찬을 해서. 격려를 해줬던 거고. 그래서 참. 이 선생님이 참 많이 기억에 남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커서. 또 서예에 또 선생님을 한 분을. 또 뵙게 됐는데. 미술교과서에서. 서예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은사님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서예인들을. 뜻을 모아서. 서예문화진흥연합회라는 걸 조성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셨어요. 서예를 지켜야 된다라는. 아이들 교육에. 그렇잖아요. 미술교과서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접하는 친구도 많아요. 네. 우리의 문화를 해보지도 않고. 서양 미술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정말 선생님 뜻에 따라서. 그 1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쳤었고요. 그래서 참 그랬던 기억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예가가.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서예가가 아니다라고. 이 문화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서예가다. 그러니까 너도 정말 이 문화를 지킬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노력해라. 그래서 참 그런 뜻에서. 오히려 더 서예를 대중예술로 바꾸기 위한. 이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게 출연자분들에게. 애창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직접 타이틀 써주신 작품 중에 있으신지. 아니면 본인의 애창곡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애창곡. 글쎄요. 좀 어디 가서 노래광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 무슨 트로트야 막 이래요. 근데 뭐. 좋아하는 노래들은 참 많죠. 많은데. 그래도 늘 항상. 기억에 남는 곡은. 그. 오기태 선생님의. 고향무정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많이 나요. 이유가 뭐였죠. 어 지금 또. 저 위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뭐 가요 무대나 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꼭 이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불리셨어요. 근데 노래방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예요. 아니나 구절 이런 게 있으면 또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이 캘리그라피의 이 길로 들어서서. 그 힘들었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을 어려서부터 공부해왔던 제가. 갑자기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주위에 정말 격려를 해주셨던 많은 서예가.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통을 저버리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오히려 더 전통을 더 왜곡시키는. 그래서 서예의 이단화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런데 저는 절대 서예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어떤 변질되어 있는 왜곡시키는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서예가 정말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알리려면. 일단 대중들이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또 생활의 한 일부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전통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캘리그래피 문화였고. 그런데 이게 참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로 이제 24년이 됩니다. 캘리그래피를 시작한 지. 그런데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대한민국의 서예계도. 캘리그래피라는 이 문화를. 그래도 우리 식구다. 우리 서예의 같은 식구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때 잠깐 고개를 숙였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이제 떳떳한 모습으로 선생님들 또 인사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웠던 길. 그런데 또 캘리그래피에는 스승과 선배가 없는 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길이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가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멘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 이런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바람에게 길을 모르니. 마음 가는 대로 가라 하네. 바람에게 길을 묻는데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오른 거야? 그랬더니 바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후회하지 않게 네 마음 가는 대로 가. 그게 저한테 가장 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마음 가는 대로 가라 하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일 즐겨 쓰는 글귀나 좋아하는 글귀도 혹시 그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또 우리 한글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외에 홍보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꽂혔던 게 아리랑이었어요. 아까도 아리랑 전시회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해외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아리랑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야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리랑. 아니 아리랑이 무슨 뜻이야 그 단어가. 그랬더니 우리 민족의 애환? 아니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우리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또한 아리랑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리랑을 공부하자. 그래서 전국의 아리랑들을 파기 시작했죠. 왜 이 아리랑이 나왔고 이 아리랑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선 아리랑이 우리 아리랑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선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아리랑 전수관에 찾아가서 아리랑이 뭔지도 공부를 해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쭉 찾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꽉 꽉 꽂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밀양아리랑의 구절인데요. 날 좀 보석 날 좀 보석 동지 섯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석 거기에서 꽃 본 듯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추운 겨울에 그 귀한 꽃이 핑 그거를 바라보듯이 나 좀 바라봐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관심이 가듯이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꽃 본 듯이라는 그 말에 꽂혀서 꽃 본 듯이 작품을 정말 시리즈 연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생의 가치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웃자라는 겁니다. 자주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웃죠. 그런데 솔직히 카메라 앞이가 좀 긴장하고 있어서 울고 싶은데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 때인가 그때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다가도 뭔가 작품 생각을 하든지 하면 표정이 멈춰요. 멈춰서 멍하고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울어?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빠가 나 째려봤잖아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거군요. 아빠 눈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거울로 가서 보니까 제 눈이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쫙 찢어지고 올라가서 되게 무섭게 생긴 눈인 거예요. 그래서 와, 왜 나는 이런 눈을 가졌지?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웃음 주름도 생기셨어요. 이 매력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많이 웃자.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캘리그래피의 가치 딱 정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마음이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작업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는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작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반성하고 또 솔직하고 더 좋은 예쁜 생각을 갖고 좋은 작업을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말을 뱉으면 주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글씨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 때문에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글씨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꼭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캘리그래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씨는 imagin wer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글씨는